여깄다 바인드 없나요? 자체 바인드 없네 혹시? 흐흐흐흐 아 여기 있었구나 흐흐흠 뭐지 잠깐만요 아크 스키라고 비슷해? 아 이거 점프샷 안되는건가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확실히 점프샷 되는게 편하긴 한데 다음번 죽어주고 음 왜 죽었는데 무적 안됩니까? 안죽었나? 아 죽었구나 이제 괜히 죽었나봐 나중에 죽어볼까 흐흐흐흫 괜히 죽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못 깨던거 아니에요? 아 혼난거같은거지 아 내 키 세팅을 잘못했나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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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잘못 눌렀어요 아 D눌러 써야되는데 W눌러서 갖다 박았대 아 예스를 누른거죠 아 잘못 박았대 머리를 좋아하렸네 D눌르면 아 괜히 죽었나보다 안죽는거 좋았을뻔 잘못 썼버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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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키.. 키가 잘못돼있어 지금 아니구요? 제대로 돼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번호하고 어이구 제 스킬은 잘 쓰고 있는건가요 지금? 어떻습니까? 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이구 죽었다 못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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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죽지말고 괜히 죽어가지고 바다로 풀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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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눌렀어 죽을 뻔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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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야? 하루종일 하는거구나 아ㅏㅏㅏㅏ 어우우 ㅞ 몰려먹ゝ라구 쫌프하는恣 죽이곤 했으 하나도 없나 조각이 9개 나왔군요 아 유니온 1783 이었구요 링크 이렇게 보공 224에 박무 89 1만 스탯 정도 되는군요 아 보공 16을 썼네 법지란 쓰고 음.. 자기 안나니 피하구나 피반 오늘 승렬이요? 굉장히 나쁜데 실패가 더 많지 않나 아닌가?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네 그 정도로 승률이 좋진 않았대 아 요정도 됩니데 핵작은 없고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